안녕하세요. 브로커에서 송영이 형 맡았던 아이디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모든 관에서 다 감사했지만 정말 특히 이 관에서는 어떤 때보다도 더 꾹꾹 눌러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무대 인사 마지막 날로 저에게는 기억이 오랫동안 날 텐데 이렇게 또 따뜻한 표정으로 기억에 남겠구나 싶으니까 또 너무 더 두 배 세 배로 더 감사합니다. 내일 또 일어나시면 월요일이기도 하고 계속 오늘 소리 지르셨던 분들은 목도 아프실 거고 다리도 아프실 거고 그럴 텐데 그렇게 좀 매일 피곤하셔도 오늘의 저희의 만남이 후회되지 않도록 여러분께도 좋은 추억으로 꼭 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고개수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